영적 전쟁은 세미나도 아니고 하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에게 전쟁에 참전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전쟁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은 내가 그 전쟁에서 잘 싸울 것인가 아니면 못 싸울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과 싸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마귀를 대항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장로 교인들을 대적하는 것은 상당히 능통하게 잘합니다. 오순절 교인들을 대적하는 것도 잘합니다. 침례 교인들을 대적하는 것도 잘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이제 총을 쐈습니다. 천국을 향해 총을 쏘는 건 못하지만 남편을 향해 총을 쏘는 건 잘하죠. 다른 교회와 싸우는 것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린 혈과 육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제 끝나게 하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이 전쟁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전력에 대해서 있어요. 모든 악한 괴괴는 하나의 인격체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괴괴는 하나의 인격체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적 전쟁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이러한 괴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 괴괴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괴를 파악하고 그와 동업한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원수마귀의 그 악한 괴괴에 공격하지만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마귀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체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귀는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여러분 동력하지 마십시오. 원수마귀의 괴괴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부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마귀와 협조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괴괴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거예요. 원수마귀의 괴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일 내가 마귀였다면 나는 내 자신한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내가 만일 마귀였다면 나는 나의 자신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뛰어난 지성을 한번 사용하여서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답은 무엇이든지 되면 된다는 거예요. 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마귀는 틀림없이 그것을 할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나한테 마귀는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여러분 분노입니까? 우울증이에요? 쉽게 상처를 받나요? 이것만큼 내가 진짜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 일만큼은 일어나면 나는 이 결혼 끝이야. 만일 마귀가 여러분이 그런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효과가 있으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아주 인간적이기도 해요. 뭐든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깊은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영적 전쟁은 마치 놀이터에서 두 아이가 서로 놀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와서 이렇게 미릅니다. 그 아이는 무엇을 할까요?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면 또 다시 밀죠. 또 밀죠. 여러분이 다시 밀지 않으면 마귀는 30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을 밀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상담을 보면 사람들한테 이것을 그냥 보여줄 뿐이에요. 당신은 지금 마귀에서 이렇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I've been talking to people for 40 years who say I don't understand why this is happening.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Why does God allow this?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나요? Because you won't push.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그래요. I said to God one time God why are you allowing this?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And he said to me why are you allowing this?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반문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그것을 허락하느냐? Why don't you resist it? 왜 여러분은 대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미야고보선 4장 7절에서 말하기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너는 이것을 허락하고 있느니? 여러분 마귀는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이 벌써 수년 동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귀를 다시 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굳게 서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굳게 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굳게 서라. 그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너는 더 이상 내 딸에게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더 이상 내 사업에 이런 저주를 할 수 없다고 말하십시오. 나의 건강을 더 이상 빼앗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귀의 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두 번째 원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성격을 이해되고 동시에 마귀의 성격과 본질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의 80%의 문제는 어디서 기인해냐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엉터리 신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너무 그릇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게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의 속성입니다. 제가 평생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연적 전쟁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마치 모든 것이 마귀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 많은 문제는 사실 우리한테 있어요. 그들은 너무나 쉽게 모든 책임을 우수 마귀에게 전가해요. 제가 그리스도의 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여행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탄에게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책임을 많이 돌린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귀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원수 마귀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알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으로 알고 죽을 수 있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의 결혼을 지키지 못하고 이혼까지 이르게 했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우리 안에는 우리가 스스로 감추놓고 눌러놓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의 영혼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분노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의 목적은 우리로 알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든 일에 원망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요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만일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면 결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결과는 겨우 이것뿐인가? 그러나 요베는 원수마귀를 향하여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베는 그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저주하라.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나 요베는 경청하지 않았어요. 요베는 이 원수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승리로 극복할 수 있었죠. 나는 내 하나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 구속자는 건지하십니다. 그는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나는 천군과 같이 나올 것이다. 요베는 하나님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끝까지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귀의 계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이고 마귀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파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면 성경에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 마귀의 속성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온 이유는 내 양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 하고 죽이고 멸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에요. 모든 선하고 완전한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치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에요. 내가 얻은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왕하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으리라 멸망하지 않으리라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이에요.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생명입니까? 풍성한 삶이에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득 찾아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시나마 완전해지는 충만해지는 그런 삶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분하게 만족시키십니다. 여러분이 풍성하길 바라요. 여러분이 번영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알고 있다. 좋은 일을 위한 계획이 악한 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편안없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마귀의 속성 역시 이 구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원수마귀의 속성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수학으로 공식화 한다면 하나님은 더하시고 곱하시지만 원수마귀는 빼고 또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마귀가 취하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훔치러 옵니다. 마귀가 바로 여러분에게 취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모든 생명의 부하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취해요. 끊이 없이 여러분의 것을 도둑질하러 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 날이 아니지. 이것은 나쁜 날 오늘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이 해는 뭔가 꼬인다. 참 불운한 한 해. 금년이 지나간 게 너무나 감사하다. 더 이상 교회는 나오고 싶지 않아. 네가 그 말 한다면 내 주일이 완전히 망가졌어. 내 휴가가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집에나 가자. 네가 한 그 말 때문에 내 휴가와 내 모든 힘이 다 무너졌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의 나를 훔치고 자고 하세요. 여러분의 해를 훔치고 자고 하세요. 여러분의 주일을 빼앗고 싶어요. 여러분의 휴가를 빼앗고 싶어요. 싸우세요. 싸우세요. 대항하십시오. 여러분의 나를 훔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의 그 나쁜 태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행복감을 취해가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하는 말들로 인해 여러분이 하루종일 상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것을 취하고 빼앗는 것은 원수막의 소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웃리치는 정말 시간 낭비 였어. 불가능 했어. 되지도 않는 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간 낭비 야. 네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지만 헛수고야. 고림논서 15장 58절 분명히 말하기를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 왜냐하면 주의 일에 하는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헛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뭔가 항상 좋은 일을 꾸미고 계세요. 마귀는 도적질 하고 죽이려고 옵니다. 질문 하나 던질 게요. 여러분은 왜 어떤 안타까움 죽음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리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저렇게 불쌍한 아이들이 에디오파에서 굶어 죽은 것을 방치해 둔다면 그런 하나님은 좋은 분이 될 수가 없다. 나는 전쟁에 참전한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했어. 네가 만일 내가 전쟁에서 본 끔찍한 현장 을 너도 못 했다면 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저 남자를 그 아내와 어린 새 생명을 그대로 남겨놓고 주시해 갈 수 있는가 이가 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질문을 갖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얻기 위함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에요. 그러나 도덕질 하고 죽이는 것은 원수 마귀 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모든 죽음을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있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죽음을 반전시키고 그 죽음을 생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적질 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제가 굶주림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전쟁에 대한 소문이 날 때마다 낙태에 대한 얘기가 들을 때 사례에 대한 소리를 들을 때 저는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질문하십시오. 전 그럴 때 말합니다. 이 썩은 귀신아 나는 그 어떤 때보다도 영적 전쟁에서 너를 찌르겠다. 예수 was angry at death. The shortest verse in the Bible is Jesus wept.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께서 눈물을 흘리셨 예수 께서 눈물을 흘리셨 그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예수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나님은 죽음의 책임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한글자막 by